Q. 대전시 시설관리공단은 공격형 수비입니다. Q. 대전시 시설관승、41세대전기era pont면충을 çocuğ하 outlet. Q. 대전시 시설관승 아니면 2번자들이 decide your sponsorship promotion 7 Secretary Q. 대전시 시설은 Q. 대전시 시설cling 수병 선수들이 폭식하는 경기 네트 맞고 들어가는 행운. 정말 눈물지 않아요. 저는 저는 처음 봅니다. 아. 자 그러나 대전 시설 관리. 이 수비조들 간의 경기는 커트 싸움이 많아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달의 서브. 서브 득점. 자 심판. 포항시 체육회 이다경의 서브 0 대 8로 뒤져 있어요. 한 점 필요한데 네트가. 자 0 대 9. 이다경. 서브. 짧게 짧게. 포핸드 탑스피. 맞받아치는 윤화린. 네트 맞고 넘어오는 공. 처리할 수 없습니다. 9 대 1. 박채원의 서브. 이다경. 박채원 탑스피 받아냈고요. 또 한 번 받아냅니다. 또 한 번 공격. 맞받아치는데요. 조안나 선수의 포인트. 네. 9 대 2. 긴 서브 잘 받았고요. 아 그러나. 이다경의. 윤화린 선수는 지금 쇼핑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좀 달라요. 자 강한 공격을 이다경이 시도해봤습니다만. 자 두 번째 게임이 출발됩니다. 조안나 네트 걸립니다. 네. 초반에 쉬운 범시를 줄여야 됩니다. 두 팀 모두. 특히 첫 번째 게임 내줬던 포항스 체육회는 같이 가줘야 되는데요. 이다경. 신인 선수인데요. 이다경. 조안나. 공격하지 않고 짧게. 조안나 공격 이다경. 성공합니다. 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안나 이다경의 좋은 장면이 하나 나왔고요. 박채원 유나리는. 아 이번엔 네트 걸리는 조안나. 네 좋겠습니다. 투올. 자 이다경 선수의. 아 강한 공격 박채원.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광시 체육회 선수들이 좀 더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모습입니다. 선수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것도. 지도자들은 선수들과 이런 소통. 선수들의 마음을 또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상한 감독의 명언에 선수들이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포인트가 나옵니다. 해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 행운까지 오고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 또 있어요. 명언도 한 번 있었고요. 두 점 차가 됐습니다. 자 박채원 유나린도 다시 한 번 페이스를 찾아와야 될 텐데요. 자 일단은 수비용 선수답게 랠리가 있었습니다만 네트 걸리고. 한 번 페이스를 찾아와야 될 텐데요. 자 이번엔 나갔어요. 박채원 공격. 네트 맞고 들어가는 박채원. 한 점 차입니다. 자 또 걸리는 박채원. 네. 네. 이나경 직선 공격 성공합니다. 나갔어요 서브 득점까지. 네. 게임 포인트. 게임 포인트. 게임 포인트 펑시체육회. 공격 요단인. 네. 1대1에서 게임 스코어 1대1에서 세 번째 게임이 출발합니다. 오른쪽이 포항시체육회. 왼쪽이 대전 시설 관리 공간. 그렇죠. 공격 네트 걸립니다. 이다경. 움직여줘서 타이밍을 빠르게 갔었어야 됩니다. 이다경이 나카롱 서브였습니다. 박채원. 유나린 넘겼고요. 이다경도 넘겨봤는데 길게 벗어납니다. 강한 탑스피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정확하게 받아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공격 안 했어요. 넘겼고요. 박채원. 자기 거 하나만 넘겨주면 됩니다. 자기 거. 공격 성공.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공격 이어집니다. 이다경 성공합니다. 그 공격이 불이 붙었습니다. 박채원. 유나린도 공격 안 합니다. 넘겨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포인트 낼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조안나 선수의 포인트 탑스피입니다. 세 번째 게임. 승패가 결정될 수도 있는 게임. 이다경 강한 공격. 또 한 번 통합니다. 강한 탑스피. 앞서갑니다. 박채원 또 한 번 공격.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다경을 써봅니다. 일단은 서로 서로 참고 있는 상황. 네 지구전 가져야 돼요. 버텨면 버텨야 돼요. 박채원 공격 시도. 윤아린. 그렇죠 버텨야죠. 박채원. 자 심각. 강한 임팩트는 견디지 못했습니다. 아 윤아린의 재치 있는 플라이. 7대 3. 조심스러운 움직임. 자 먼저 공격 시도. 미실볼이 아닌데. 받아줘야지만 이겨냅니다. 그렇습니다. 이다경 네트 맞고. 박채원 공격. 이번에 버텨봤는데요. 또 나갔어요. shout out. 이거 가공장에서도 바텨면. 이다경 전원 화. 자 서브 득점 좋아. 1점만 해. 2대 3. 1점 더.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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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갑니다 유나린 양 팀 선수들의 수싸움 이다경이 서브 였습니다 좋았나 받아내고 있구요 박채원 탑스피린 나갑니다 한점 채가 됩니다 이다경이 서브 자 떴구요 마무리 아 유나린 조한나 박채원 이다경 서로서로 지금 공을 넘기고 있구요 박채원의 공격 나갑니다 유나린의 서브 였습니다 숨막히는 한점 차 상황에서 수비 선수들의 랠리가 이어지는데요 공격 아 유나린이 끝내버립니다 유나린의 공격 조한나가 받았습니다만 네트 받고 나갔습니다 끈질긴 승부였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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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